안녕하세요. 우리 구약 다시 읽기 시리즈 부조와 선지자를 따라서 오늘은 제 30장 2부로 성막과 그 봉사에서 제사장들의 임명과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48쪽에 보면 지난주 구조에 이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는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다 가족 제사장이 있었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 직부는 장자의 상속권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성소의 일을 위하여 요호와께서 레위족속을 받으셨다 레위족속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런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배교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하고 당신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 나타낸 성실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기억나시죠? 레위가 야곱이 돌아올 때 세겜성에서 잔인한 일을 함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이때 나타낸 충성심으로 그 저주가 바뀌어 축복으로 성취됐죠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했는데 흩어지겠다는 저주가 오히려 레위 집화에게는 이때의 충성심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서 기업을 받지 않고 각 집화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가족에 국한되었다 송소 봉사하는 역할들이 레위 집화에 주어졌지만 제사장은 레위 집화 중에서 아론에게 국한되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여호 앞에서 봉사하도록 허락되었다 그 집화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성막과 그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임명될 때 어떻게 임명되나요? 여러분 레위기 8장에 보면 출입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이 임명되는 순서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물로 씻겨야 합니다 둘째 옷을 입혀야 합니다 셋째 기름을 갖다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다음 피로 봉헌을 합니다 여기서 이 네 모든 순서에서 우선 정결의식을 하고요 옷을 입히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피로 봉헌을 받는데 이 모든 순서에서 계속 뭐라고 했죠? 자기가 씻는 거 아니고요 자기가 옷을 입는 거 아닙니다 씻김, 입힘, 부음, 받음, 봉헌, 댐입니다 다 그래서 철저한 피동성이에요 제사장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되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부름을 받는 모습 자기가 꾸미는 거 아니에요 성직은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막 꾸며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씻기는 순서입니다 여기 출애기 29장 4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망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 아주 제대로 씻깁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목욕입니다 왜냐 왜 그런가요?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정결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죠? 깨끗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결의식이 곧 성결의식이죠 이것의 신약적 의미를 표현한다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직에 임명되는 사람들 다 중생의 씻음 경험이 필요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입힘입니다 뭘로 입히나요? 제사장 의복으로 입힘을 받는데 출애기 28장 2절에 보면 이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거룩한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부조선자 350일 쪽에 보면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깨닫고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줄만한 것이라야 하였다 보세요 이런 의복으로 입힘을 받았습니다 자 그 순서가 어떤 순서인가 첫째 제일 속에 있는 것을 고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반포 속옷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띠와 두건입니다 머리를 두르죠 그 다음 청색 거도시입니다 그 다음 애봇입니다 가슴에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애봇에 있는 판결 흉패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절차로 의복을 갖추었습니다 특별히 제 머리 두건에는 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폐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그랬어요 요호와께 성결 요호와께 성결 지금 영어로 썼죠 그 위에는 히브리어로 홀리네스 그걸 아주 홀리네스 투 더 로드 히브리어로 영어로 써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써있었겠죠 그 폐를 청색군으로 관유의 매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들여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은 선지자나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게 뭐죠 그게 메시아입니다 마샤라는 동사에서 왔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다 메시아예요 너메사야가 아닐 뿐입니다 한 메시아이죠 그들은 다 제사장의 머리에 바르고 성막과 기구에도 함께 발라서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기물도 기름을 부어서 다 거룩하게 했죠 여러분 여기 시편 그 유명한 133편에 보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기까지 내림 같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아름다움을 기름 부음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기까지 쭉 내리는 것에 비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 임명 때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게 흐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보기에 좋게 보였고 이랬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사는 그 아름다움을 거기에 비유하여 표현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도유 장면이죠 얼굴과 수염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도유 장면은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기름 뭘로 만드나요 몰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나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붓는 기름 각각 다 보시는 것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 사랑과 기쁨, 기계와 열정, 겸손과 복종, 회복과 치유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 주는 상징적 의미들이 제사장 기름 붓을 때 메시아가 될 때 이때 만드는 기름의 내용물들이고 의미였습니다 4등전 3장 19절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하겠죠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기름 붓을 받은 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로 봉헌하죠 제사장을 위한 피의 재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반드시 봉헌되어야 합니다 여기 수성아지 속죄죄, 수양번죄, 위임식, 수양요죄 등등이 있는데 제사장을 위한 피의 재물의 종류를 제가 여기 구분해 놓았습니다 제사장도 반드시 피로 속죄를 통해 봉헌되어야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스도도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해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위임하다 그런데 이 위임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손을 가득 채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사장 성직에 임명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채워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미아 11장 22절에 보면 제사장의 일을 하나님의 전의 일이라고 말하고 그 외에 바깥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일을 했으니까 성전에서 하는 일이 있었겠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 먼저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던 세 부류의 지도자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구 누구 있었나요 제사장이 있었죠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에 의해 임명을 받죠 선지자는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장로나 지혜자는 경험을 통해서 지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사는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런 직무들이 있었는데 뒤에 가서 하나씩 더 살펴보죠 조속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번째 번재단에서 속재와 거룩한 불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일 많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물두멍에 물을 보존해야죠 그래야 손을 씻을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 반석에서 나온 물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조속으로 등대의 심지와 기름을 확인해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조속으로 분양단의 향을 살라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부럽던 시절에 불씨 보존하는 거 우리 어머니들의 아주 중요한 가사가 아니었습니까 이 불 하나님께서 붙여진 불입니다 이거 꺼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매주 한 차례 안식일에 진설병을 준비해야 했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재일에 치송소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씻고 재단에 쓸나물을 모으고 그 외에 재물의 흠을 검사하고 고륵한 목욕을 위해 물을 깃고 합창을 할 레베인들을 지도하고 등등 많은 일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경우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고아 자손 대신에 법괴를 메고 매는 일도 있었죠 성경 보시는 대로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 돌 때 다위시 압살롬을 피할 시 사독과 아비아다리 법괴를 메고 갔죠 제사장은 래위 사람들이 하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거죠 아까 제가 빠뜨렸던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비교하는 모습을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세부리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기 보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전 박직무죡 율법교사가 되어야 하니까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에스겔 7장 26절에 보니까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노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전 박직무 제사장들이 율법교사의 역할을 했음을 확인하게 되죠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교해보면 제사장은 계보와 출생으로 선지자는 개별적 소명으로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했고 주로 선지자는 성읍에서 일했고 제사장은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선지자는 영적 의료음을 제사장은 외적 성교를 선지자는 내적 성교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요 제사장은 늘 일하고 선지자는 수시로 일하고 제사장은 평상시에 일하고 선지자는 유사시에 일하고 제사장은 지성에 호소하고 선지자는 결심하라고 의지에 호소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교육자이고 선지자는 개혁자이고 제사장은 교육하고 훈육하는 반면에 선지자들은 도전하고 자극하죠 이게 율법교사로서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직무 비교해본 직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밖에서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분쟁 재판관입니다 서로 다투면 판결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내 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했습니다 세 번째 성전 밖 직무는 진찰 의사입니다 우리 신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피부 병과 관련된 병과 관련된 진단과 정결의식이 다 제사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문능병자들이 자기에게 낳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제사장들은 이렇게 성전 내 역할이 있었고 성전 밖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누가 제사장인가요 우리 구약에서부터 읽어보죠 출애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구절 어렵죠 어려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국이 세상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 줄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뭐예요 바로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민족적 제사장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로 보냈습니다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제사장들이 또 레위지파에 아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민족적 제사장 역할이 오늘날 누구에게 임명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 나타났던 민족적 제사장 개념을 이어서 적용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의 의미를 종종 교회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와 또 지도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처음 적용되었던 것처럼 그런 개념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방 165쪽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궁극적으로 제사장직분의 그 이상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약속이 뭔지 아세요? 보세요 만군의 요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려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무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기 앞에 나오는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다르죠 그렇죠? 네 침내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사자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해 깨끗해 하는 자가 지앉아서 뭐 한다고요? 레위 자손을 깨끗해 하되 구약의 마지막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임하시어 레위 자손을 깨끗해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성직자들은 성직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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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